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자세한 건 뇌절리터와 티비오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참고 바랍니다. 오늘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루와 산책도 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